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. 이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에 상문이 많이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절대 문상을 가면 안 되는 사람들. 꼭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불안건에 앉았어요. 올해 김희생 분들 44살 누구나 다 사사고비라고 얘기하잖아. 근데 올해 진짜 집안에 특히 젊어서 사고로 죽는다든지 안 좋게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문상을 김희생들 올해 꼭 안 갔으면 좋겠어요.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가슴 아프고 그러지만 갔다가 와서 상문이 끼면 내가 사사고비라고 다치고 안 좋다 소리가 듣거든. 그래서 내가 꼭 바라는 것은 이분들은 김희생분들은 특히 김희생 4월생들 44살의 4월생분들 이런 분들은 꼭 피했으면 좋겠어요. 진짜 부탁할게요. 꼭 피해서 험한 일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. 또 무호생 46살. 올해 해년에 부모의 복을 입는 해년이거든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진짜 멀쩡해서 조금 아팠는데 가서 빨리 치료 안 해갖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방침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무호생분들 올해 46살 그래도 작년에 기운이 안 좋은 데다가 올해 모든 운이 열리긴 하지만 특히 인간의 도와주고 이런 운도 있지만 올해 이렇게 상문 문상으로는 최고 나쁘거든요. 그래서 문상은 가되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안 갈 수 없는 그런 문상을 가야지만 되는 집이 있지 않겠어요. 그러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염하고 화가 나고 화장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보지 마세요. 절대로 보지 마세요. 왜 그거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가 아니라 내 명을 재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나쁘게 말한다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 아니야. 꼭 가기는 가되 이거는 꼭 보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나쁜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제분들이나 뭐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임자생 시훈훈 한 살 진짜 안 돼. 문상 가면은 올해 갔다 삼재가 올해 범해잖아. 범해에 갔다 삼재가 임자생인 쥐띠가 들어왔는데 쉽게 해서 나쁘게 말한다면 범해지를 잡아먹는 게 네가 약하니까 그렇게 악삼자단 말이야. 악삼자다 보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 문사가 상문을 간다든가 복을 입는다든가 그러면 안 좋아. 진짜 안 좋아요. 몸이 내가 곤곤히 아플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갖다 약을 쓴다고 해도 약발을 안 받고 몸이 아플 수 있는 병원에 누울 수가 있는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가지 마시고 내 몸을 잘 보살피시고 정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면 특히 11월생들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지 된다 하면 꼭 갔다 와서 어떤 방침을 하고 가시든지 무석인들한테 돈 많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돈 안 주고 진짜 좋은 무석인들 많아요. 이러면 어떻게 하니까 상담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. 그렇게 해갖고 또 다른 무석인들이 그 길을 안 가르쳐주면 청악만실한테 문의하세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돈 안 드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임자생분들 꼭 지키세요. 그리고 55살의 무신생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 문상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기운이 나한테 붙어서 내가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. 거리 홍액, 거리 노증에 객사 혼신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. 내가 그런 데 갔다 와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거리 노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 상문지기는 꼭 지키고 예방책은 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. 나중에 예방책 안 하고 있어서 집안에 만일에 어린 내가 있다면 애기도 안 좋을 것이고 애기도 상문 같이 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상문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. 연구차만 지나가는 거 봐도 상문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. 갑자기 뭐 어지럽고 뭐 구토하고 뭐 희미해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유 없이 몸이 아파. 그러면 어딘가 거리에 가다가도 무슨 연구차를 봤냐 뭐를 봤냐 상문이 껴겠다면은 상문을 풀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아. 그거나 마찬가지로 올해는 꼭 이거를 지켜가지고 내 상문을 잘 걷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예방책은 뭐 단팥죽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꼭 팥죽을 안 끓여도 시장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 뭐 마트나 슈퍼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거 단팥죽 같고 한 3천 원이면 살걸요. 그럼 그거 사 사람 또 먹고 화장실에 갔다 둘러다가 가시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예방이 있으니까 꼭 예방을 하고서는 미리 사전에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올해 상문이 특히 유난히 타시는 분들 이거를 잘 넘어가시고 또 60살의 계무생분들 이런 분들 만일에 상문이 껴갖고 잘못 갔다 오면은 상무살이 붙는다고 그러죠. 그러면 이유 없이 아파요. 누구 말맞다나 그러다 보면은 뭐 당신 죽어 어쩌면 구술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러니까 예방 측으로 뭐 주머니에다가 고추나 소금이나 숯이나 뭐 어쩔 수 없다면은 뭐 준비를 해 갖고 가서 뭐 문상을 하고 나오면서 뭐 삼걸에다가 머리 위로 갖다 넘겨서 뭐 뿌리고 그런 예방을 하고 화장실 들렀다 온다든 아니면 집안에다 쑥을 피운다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아 또 이걸 갖다 못할 것 같으면 잊어먹어 온 것 같으면 청완관신 전화하세요. 무려 상담으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서로가 좋고 잘 피해가자고 하는 말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. 특히 기회생분들 64살 이분들 상물도 많이 타요. 진짜 절대 안 돼요. 특히 이제 무슨 뭐 입관하고 뭐하고 하는 거 절대 보지 마세요. 뭐 동기관의 형제나 부모나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. 괜히 나중에 보고 후회하지 말고 근데 걔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? 부모의 복을 입는 사주들이 많거든요. 올해 기회생들이. 그러면 진짜 안 볼 수는 없겠죠. 진짜 안 볼 수는 없는데 식구들이 대신 지켜줄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 많은 거는 꼭 여 많은 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 많은 거. 그리고 이제 화장 시키는 거. 이거는 근데 어떻게 상주가 안 합니까? 진짜 그런 게 참 난감해요. 그러면 그걸 다 염망하는 걸 다 하고 화장하는 걸 보고 이러면 주머니에다가 준비해 놓은 곳은 이 신문지입니다. 신문지는 다 각성이 그려져 있어요. 그렇잖아요. 뭐 김박이 뭐 철이 뭐 묘 신유 철 여러 가지 글씨가 있잖아요. 그 신문지를 태우고 그걸 건너 오면은 모든 잡신이고 귀신이 거기 불 속에서 이 사람이 막말로 김씨를 쫓아 오다가 그 불을 건너 가면은 김씨가 거기 묻혀 버렸단 말이에요. 김씨가 많잖아.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는 모르고 쫓아 오지 못하고 중단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 예방책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가집에 갔다 오셔서 몸이 아프거나 영업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부정을 핀다거나 그러면 부정을 푸세요. 터에다가 그냥 상문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풀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러신 분들은 상무사를 풀어야 되니까 돈을 안 데리고 방법을 할 수 있는 것 팥죽을 써서 놓고 막걸리 한 잔 맑은 물 하나 해서 놓고 이렇게 쑥으로 다 태우고 그리고 팥죽을 해서 놓고 거기를 건너가세요. 건너가고 그래서 팥죽을 머리 뒤로 넘기세요. 그리고 모든 상문도 다 일체 소멸한다고 그러세요.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. 어디 어디 갔다 온 상문도 소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상물이 택지 방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급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 올해 이민연에 그래도 띠가 높은 범해잖아요. 범해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. 상문이 제일 많이 끼는 사람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거는 주의하셔서 잘 넘겨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정학만신이었습니다. 정학만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. 먹기 세븐에 문을 제한 코인아 그러면rous 손을 용окоä시자 강易 ano 60km 그러면 그래도